요즘 들어서 제약바이오 정말 힘듭니다. 이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약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11,000원대에 사셨대요. 비중이 30%, 적지는 않으십니다. 손절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미련이 좀 남는 이유가 외국인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목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분석을 해주시는 분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밀려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일지.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? 제약바이오 쪽이 어떤 개별 종목이 좋은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술 수출이 있다든가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거고요.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니죠.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건 아니고 저는 기술 수출하고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요. 최근 들어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제넥신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해 하반기로 가게 되면 좋을 수 좋은 모습,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 지금 애틀란타 연우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를 연말에 한 번이나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요.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그렇다면 그다음에 또 할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일은 없을 거고 내려올 일이 많겠죠.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입니다. 트럼프. 트럼프 재임 시절에 그때 2017년도 이때였었죠.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어요. 그게 트럼프가 제약바이오 기업들,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 협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좀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에 나쁠 거 없고 좋은 재료다 이렇게 봐요.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쪽은 말씀드렸고 이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시가총액이 3,300억 정도 되는데요. 이거 저는 2020년 그때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 그랬을 때 그때 매수를 해갖고 좀 수익을 잘 내고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매매를 안 했던 종목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백신 개발하는 거 포기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보고 투자 다른 거 이거 아니면 주식 없으면 이걸 하겠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매매를 안 했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게 되면 전저점 기술적으로도 7,750원이라는 전저점이 있죠. 전저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댈 자리가 있어요. 만약에 뭐 이거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한번 손절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잘 안 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제넥신 같은 경우도 뭐 툴즈을 인수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. 기술력은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런데 이게 뭐 좀 언제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제약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뭐 시가총액 3천억대 정도면 거의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보니까 기다려 보시고요. 위쪽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 1차로 걸리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. 여기서도 이때 옆으로 막 이렇게 횡보하던 자리가 있죠.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가 있죠. 거기서 좀 저항을 받은 겁니다.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이 가격은 또 저항으로 작용할 거예요. 그 가격대가 9,000원 조금 위에 선에 있습니다. 시청자님 지금 30%면 비중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9,000원 정도 조금 위에 선까지 가면 한 반쯤은 덜어내세요. 반쯤 덜어내시고 나머지만 이렇게 좀 더 들고 올해 만약에 연말 정도까지 본다면 그 전에 굴곡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좋다면 242평선이 있는 자리 이 자리도 뚫을 거고요.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만 덜어서 조금 가볍게 해갖고 좀 이렇게 길게 들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약신입니다. 직전 초점은 지지를 해줄 것 같은데 이 종목 반등이 한 9,000원 정도에 나오면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게 1차 미션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실 때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동료님의 제약신 알아봤습니다.